안녕하세요 오민아입니다 치과 진료 후에 병원을 나서는 고객에게 치과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판총물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나요? 치약이나 칫솔, 치실이나 가글 등 구강 건강과 관련된 제품을 많이 선택하실 텐데요 대충 고른 아무 판총물을 주느냐 아니면 정말 잘 만든 고급스러운 판총물을 주느냐 이 차이가 치과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설 때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다면 구강 케어를 위해서 선택한 그 제품이 치과의 부수입 창출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품질 좋은 칫솔과 기능성 치약 어디서 만들었느냐? 바로 뷰센입니다 뷰센은 글로벌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텐 임플란트에서 제안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요 믿고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검정, 흰색, 파랑, 빨강까지 모두 4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뷰센 더블하이드 칫솔 선택의 폭이 넓어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데요 고급스러우면서 실용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판총물로써 효과가 높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칫솔 헤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뷰센 더블 와이드 칫솔은 길이 2.5cm, 폭 1.5cm의 넓은 와이드 헤드를 자랑합니다 길이 2.5cm는 어금니 2개를 충분히 덮을 수 있고 1.5cm의 폭은 윗니와 아랫니를 충분히 덮을 수 있습니다 와이드 헤드는 그만큼 넓은 면적을 빠르게 확실히 닦아줄 수 있고 잇몸 마사지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칫솔모를 살펴볼까요? 한눈에 봐도 촘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6개월, 48개홀, 2,200여개의 칫솔모가 박혀 있습니다 특히 안쪽과 바깥쪽 일반 모와 미세모가 섞인 이류모가 보이실 겁니다 일반 모는 흡연이나 커피 섭취가 잦으신 분들 또 치석이 많은 분에게 효과적이고 미세모는 이가 시리거나 잇몸이 약한 분들에게 효과적인데요 뷰센 더블 와이드 칫솔은 일반 모, 미세모 두 가지를 채택하고 있어 실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중모 사이에 단차가 있어 치면, 치간, 잇몸 사이 효율적인 세정이 가능한데요 긴 미세모는 치주 포켓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 짧은 일반 모는 치약 표면을 세정해서 프라그를 확실히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칫솔모를 보시면 색이 좀 독특하네?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게 바로 은이온이 함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에는 세균 효과가 있어서 예로부터 수저나 접시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죠 뷰센 더블 와이드 칫솔에는 은이온이 함유되어 있어 99.9% 항균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칫솔의 세균 증식을 방지해줍니다 칫솔의τ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